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다음주면 12월을 맞게 됩니다. 세월은 참 뉴스처럼 흐르고 흐르기 때문에 세월 앞에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죠. 그러고 나면 3개월 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또 나근혜님 김은희님 반갑습니다. 늘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일찍 오시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가벼운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인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각각 이제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경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 건데 인생은 참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어느 나라에서 낳느냐 어느 시대에서 낳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가만히 캐시 보시죠. 이게 조금... 이게 조금... 조금 이제 여러분 방송이 시작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네. 이제 오늘 첫 주제는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로그아웃이 돼 가지고 참 인생이 투자지 않습니까 네. 투자.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잘 나가던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40세죠. 40세 이제 전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참 인생이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서 낳느냐 어느 나라에서 낳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한 며칠 전에 한 분의 이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던 그런 메일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이제 신문사가 상승기를 뛸 때죠. 신문사가 상승세를 탈 때인데 그 신문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1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제 16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16년 정도 일을 이제 하는 끝에 아 이 신문사 직업이라는 것이 사양세를 타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16년 전에 이제 신문사에 뛰어들 때와 달리 신문 기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전직을 한 겁니다. 전직을 해 가지고 이제 강년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16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32년째가 되던 시점에 이제 정기적으로 자신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던 메일을 이제 종결하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거 이제 한 1년 6개월 전에 이제 메일을 보낼 때는 작가가 쓰는 그런 글이 읽히지가 않는 겁니다. 팔리지가 않는 거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영상의 시대가 이제 개막되면서 유튜브가 대세를 이루게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정기적으로 보내는 그런 메일을 그만둔다고 이렇게 마지막 메일을 보낸 것이 1년 6개월 전인데 다시 1년 6개월 이후에 그 사이에 아마 수필가로서 이렇게 전향을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글을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2000년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은 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벤처업계에 투신을 했죠. 그때가 이제 한참 닷컴 열풍이 꺼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직을 해서 공병호 연구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작가 강연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 17년 무렵에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세계의 판도를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등장을 봤고 그 다음에 닷컴 여러분들 열풍을 봤고 붕괴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스마트폰의 등장이라는 그런 걸 경험을 다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다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변신해가며 살아남았고 2019년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좀 늦게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사유로 부정성을 다루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참 파노라마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그렇게 역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기자 직업이 사양화되면서 그만두고 나와 가지고 16년 동안 강연자와 작가로서 상당히 이제 호가를 눌렸는데 이제 영상시대가 대비 등장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고 한 1년 6개월 정도간 이제 휴지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 수필문학에 등단해서 수필가를 전향했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 그분이 보내신 이제 최근 메일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것이 박경리 선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편안하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채널도 많이 타격을 받고 그랬지만 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입장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이 그냥 그냥 변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되게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죠. 한 직장에 이제 2017, 2000년도에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렀다면 이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기가 힘들었겠죠. 봉급이라는 것이 빤악이니까. 그런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제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아이들 교육은 원 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계획했던데 한 70% 정도는 교육을 시켜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지금은 제가 방송 중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책임으로부터 그냥 면제를 받은 겁니다. 책임을. 뭐 집사람만 이제 먹여 살리면 되는 거죠. 집사람만 먹여 살리면 되는 것이고 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책임을 지는 자라는 거 물론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는 가장이 되면 책임을 끝까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분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생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개론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 같고 그건 또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감이죠. 잘 성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중압감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개론회수는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한순간도 그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분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냥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채널도 무슨 특종을 해야겠다든지 뭐 신속하게 보도해야 됐다 이런 건 아예 그냥 안중이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을 뵙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하듯이.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방송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 내가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박경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는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는 글도 경쟁하며 쓰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뭐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변화가 더 많겠죠 AI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만들어낸 칩이 세상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화이트 칼라 아주 블루 칼라는 제외하면 블루 칼라도 이제 공장 자동화가 많이 되니까 이발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자동화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끔 동네에 있는 이발소에 가면 아주머니한테 참 좋은 직업을 가져셨다고 이렇게 덕담경 농담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거는 자동화가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AI가 들어오더라도 이발소까지 여러분들 자동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이제 진단반 농담반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최 대선 님이 말씀이 꼭 제도권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도권 정치는 잠시 제가 맛을 봤지 않습니까 2020년에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의 제도권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 아주 권력용이 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치판에 점잖은 사람이 참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데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다음에 뭐 언모를 꾸며가 상대방을 똥통에 빠뜨리고 언론을 동원해서 어메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인 그리고 일단 정치에 대한 정치를 하려면 이제 욕심이 있어야 되니까 권력용이 그런 권력용이 저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 이제 이런데 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풀어놨는데 참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얼마나 변화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젊음 시간 에너지 열정 이런 것을 어디에 투자하나에 따라가지고 삶의 방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누구도 여러분들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외에는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나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지만 결국 투자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명확한 거죠 오늘 레베카님이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선의보에 재미나는 기사가 났더구면요 치과의사 봉급이 많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기사가 치과의사의 월급 300만 원 시대 치과의사 간판만 걸면 돈을 쓸어 담던 호시절이 끝났습니다 이게 모든 게 변하는 거죠 치과가 아마 10년간 정원이 28% 늘어난 겁니다 공급이 늘어난 거죠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하고도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도 소비자들은 의사를 늘려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에 세후로 600에서 800만 원까지 준 월급이 이제 서울에서는 3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최근 한 유명 치과의사 유튜브가 툭 던진 이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 변하니까 공급이 여러분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직들 지금 상황도 일부 전문직들은 좀 다르겠지만 상황이 많이 예전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숨가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삶 자체가 변하니까 현업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숨을 열으면 좀 길게 술 수 있지만 현업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치과의사 직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오늘 보시는 분들이 다 좋아요를 안 누르신 것 같은데 좋아요를 한번 여러분들 눌르시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인생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은퇴 전후도 투자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루에 갖고 있는 24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배분할 것인가 이게 다 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글을 쓸 때 인생은 경제학이다 이런 글을 썼는데 경제학이 여러분들 자원배분을 다루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또 한 주 여러분 이렇게 채우신 계획에 따라서 시간이나 에너지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좋은사랑님께서 허병기 이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내년 선거가 위험하다고 이봉규 tv에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위험하죠 뭐 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뭐 그걸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듣지 않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김영일님이 그래서 인프란트 가격이 떨어지는구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례적으로 경제뉴스를 여러분 한 번